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5, 6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알리바바 이걸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거 큰 문제네. 중국이 한국의 유통망을 완전히 다 먹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지금부터 한 5년, 5, 6년 전입니다. 5, 6년 전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여러 번 써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의 유통망이 완전히 다 장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보도가 되네요. 오늘 보니까 중국의 1688닷컴이 대체 뭐길래 좀 생소한데 이거는 알리바바 여러분들 그룹의 도매상이고 그다음 여기 이야기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소매상입니다. 도소매를 다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1688닷컴이 대개 한국에서 여러분들 대형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여기에서 도매를 많이 떼어오는 모양입니다. 그 업체가 직접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거죠. 한국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런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어마어마히 경계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상태나 지도자들의 여러분들 수준을 보게 되면 그거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저출상까지 맞물려 가지고 중국들 중국에 의해서 한국이 복속되는 종속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유통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싼 데 어떻게 여러분들 안 사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죠. 중국하고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란 나라만 특별히 콕 찍어가 이런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오늘 난 기사가 배송 반품도 한국처럼 해 가지고 중국의 알리 태무신 국내 시장 대공석 해외 직구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여러분 증가되는 벌써 5년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들 위력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작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한국 소비자가 중국 상품을 해외 직구한 건수는 6,775만 건 어마어마하네요. 전년보다 64.9% 급증했는데 1초마다 2.6건씩 주문이 쏟아진 것이다. 완전히 예속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은 규모의 경제가 될 테고 소비자 정부가 다 여러분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중국과 처음 사업을 할 때 가장 놀랬던 것이 스케일 자체가 너무 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싼 거면 다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네요. 완전히 한국화를 하네요.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의 한국화 한국 판매업체의 제로 수수료 정책 물류창고의 한국화 as의 한국화 자본이 되니까 자본이 어마어마한 이름 자본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이대로면 c커머스 차이나 e커머스 천하가 우리된다. 중국 업체들 한국 금량은 더 걸세진 전망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알리바바 그룹은 소매 입체인 알리익스프레이에 이어서 도매업체인 1688닷컴에 한국 진출도 준비기입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판매자 대부분이 중국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1688닷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이 소매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도매 시장은 1688닷컴으로 나누어져 공락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가 참 어렵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하고 이런 교역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 특별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니는 국민들이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히는 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예속화되는 거죠 유통망 자체가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거기다 이런 저출산이 되니까 이민천 같은 게 생기게 되면 한족의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하는 로비들이 심할 거고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또 한족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반드시 중국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을 테니까 정치 이민정책 그다음에 뭐죠 경제 다 예속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옆에서는 필사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너무나 이런 더 부패하고 무너진 거죠. 여기 바예러 민재님께서 1688 들어오면 우리나라 온라인 싸그리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참 알리익스프레스 사용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이 5년간 좀 뜸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그리고 요즘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비자 정보가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택망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죠 바이어가 돼가지고 한국 업체들도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첩첩산중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